에이스 매치 출발합니다 빨랐어요 심현주 적극적으로 첫 포인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코스 변화 3구 정확히 찔러줍니다 3구 멀었습니다 다시 이윤에 한번 끊어줄 때가 됐습니다 백핸드 길었습니다 4대1 3구 과감합니다 R 이번엔 리시블 네 저렇게 다양하게 성공 시키죠 그렇습니다 6대2 자 다시 찬스의 백핸드 풀리기 이후에 코스 변화 심현주 아 여기서 심연준 석점차 찬스가 또 한 번 왔습니다 이은혜 자 중앙으로 보내 3구 심연준 이은혜 선수에게도 마음이 편하지 않는 점수 차입니다 3구 걸렸어요 두 아 공격적으로 감 첫 게임 함께 가시죠 심연준의 서비스 랩핸드 전환 그대로 이윤혜입니다 심연준 낮고 빠르게 지속적으로 갑니다 리시브 이은혜의 서비스 다시 리시브 길게 보내 봤습니다 과감합니다 코스 변화 서비스 4대3 물수제비는 어떤 상황이 나와야겠죠 다시 포인트 빨랐어요 3구 승리의 V 다시 바깥쪽 7사방 지켜봅니다 지켜냅니다 직선 코스 그리고 포핸드 사이드 공략 이은혜 오늘 5매치를 확정하게 됩니다 지켜봅니다 자 3구 득점 3구 바로 끝 지켜봅니다